네 6월 14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5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분 정도 조금 늦었는데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샌드뱅크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할 게 뭐냐면 이제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맞습니까 네 맞죠 어제 새벽 CPEI와 이제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제 코인마켓이 오고 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재밌는 것은 뉴욕 증시에 있는 나스닥과 S&P500 둘 다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근데 크리프트 호수장은 왜 이러는 거야 심지어 지금 더 떨어졌어요 6만 9천 달러선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6만 6천 달러 6만 7천 달러 막 이렇게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아까 한 1시간 전쯤에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그나마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왜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만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리고 정말로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CPI 물가지수 P지수 에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오늘 금융 관련해서 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런 인덱스 시장 뉴스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로 한번 넘겨 주시면요 자 일단 67K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만 7천 달러 굉장히 힘겨운 숫자도 이 코인마켓캡의 최근에 이제 추위만 봐도 훅 떨어지더니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이현재 아나운서가 이제 따로 방송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됐으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뭔가 진입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울고 있습니다 빨리 좀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더 재밌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다음에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반등했잖아요 13일 준 여기에 그랬다가 몇 시간 채 되지 않아서 FOMC 제롬 파월이 TV 화면에 나오니까 바로 또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게 어떤 요인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보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이요? 아니면 내가요? 일단 가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결과에 대한 기대가 이제 한 번에 무너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5월달 CPI가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에서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준이 물론 이 결과 발표할 때 어느 정도 매파적인 기조로 발표할 거라는 예상은 다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과열되면은 잠재우려고 할 테니까 근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시장이 많이 급등했어요 CPI 나오자마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시간 간격을 두고 FOMC 6월 회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제롬 파월이 했잖아요 근데 그 몇 시간 동안에 미국 3대 주가지수랑 비트코인 가격 다 모든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이 너무 많이 급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두고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함부로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번지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FOMC 점도표나 뭐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올해 안에는 좀 기준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그리고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다는 것은 이제 일종의 거피셜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오히려 두 번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내리는 거 맞잖아 그런데 왜 가격은 더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을 보면 앞으로 발표되는 게 6, 7, 8월이 나오겠죠 지난 밤에는 5월 달에 나온 거니까 그런데 제롬 파월 의 뉘앙스를 보면 6, 7, 8월에 완전히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제 리액트를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가 섞여 있어요 해석하건대 이제 앞으로 6월, 7월, 8월에 CPI가 극적으로 하락해야 되고 그래서 2%로 가는 게 확실해야 되고 지금 아직 3.3%잖아요 연간 기준으로 그거에다가 고용률이 지금 굉장히 아직도 4% 수준에서 실업률이죠 4% 수준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급격하게 나빠진다거나 이런 어떤 초미의 사태만 없으면 계속해서 이대로 간다 결국 이 얘기예요 사실 올릴 때는 그렇게 쉽게 올리더니 내리려는 데는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FOMC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 7, 8월 CPI가 지금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예상치를 하여야 하는 수준이면 또 안 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FOMC는 미국 대선 투표일 바로 다음 날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급진적인 결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12월이에요 그러네요 12월까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 12월 달에 만약에 한 번 내리면 0.25% 한 번 내리면 이제 그게 25, 5년도 통화 정책의 어떤 바로미터로 해석이 돼서 25년도는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야 이거 안 내리겠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경숙님께서 9월에 내릴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저희가 인베스팅 닷컴이나 CME 패드워치 같은 것들을 많이 저 방송 때 보여드리는데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는 한 5에서 60% 정도는 9월에 25BP 정도는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게 9월 내릴 것 같은데 저도 그게 CPI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원인이 그것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일단 뒤에 워낙에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기대해서도 좋을 정도로 많은 디테일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게 될 텐데 그 전에 ETF 상황을 체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비트코인 ETF 미국 겁니다 이거 이제 샌드뱅크 스매시파이의 우리 백훈종 이사가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주신 매주 뭔가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com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시차가 하루 정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보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19일 연속 거래일 유입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흔들흔들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빠지고 어제 하루 들어왔다가 오늘 또 빠졌어요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는 요인 사실 19월 1일 연속 유입될 때도 경제 지표 자체가 막 좋아서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던 겁니까? ETF에 투자하는 지금 기관들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식별을 해보면 70% 정도가 해지펀드거든요 70% 해지펀드라는 말은 대부분의 ETF로 들어오는 자금 19일 연속으로 인플로우가 들어왔다는 게 해지펀드들의 롱쇼 트레이딩 전략 때문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해지펀드들의 롱쇼 트레이딩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체 ETF AUM에서 70% 정도가 개인이고요 30% 정도가 기관입니다 근데 30%에서 70%가 해지펀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움직이는 게 해지펀드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19일 동안 연속해서 인플로우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에는 개인 수요도 있고 해지펀드 수요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근데 기관 물량만 보면 해지펀드가 롱쇼 트레이딩 전략을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롱쇼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해지펀드는 말 그대로 무위험 수익을 얻어야 되는 해지를 해놔야 되는 그 포지션에 대한 해지를 해놔야 되는 전략을 수구하기 때문에 반대쪽에는 이제 선물 쇼트를 칩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가서 선물 쇼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양 포지션을 다 청산하고 잠깐 시장에서 떠나 있는 게 보통 해지펀드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유입세가 19일에서 끊기고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이 해지펀드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고 포지션을 그냥 정리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개인들도 당연히 더 이상 사지 않겠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순인플로우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점 보시면 이제 넷플로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무슨 축이죠? 이게 X축이죠 X축 위쪽으로 상당히 많은 그래프가 있다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밑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플로우가 아웃플로우가 되는 거고 그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점선이 이제 만드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가격이죠? 네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좀 해석을 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해석하자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랑 이 플로우가 상당히 굉장히 비슷한 결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좀 다르게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나중에 할 계획인데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꼬꾸러졌잖아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오렌지색 점선을 보면 저게 이제 ETF 시장에서 넷 아웃플로우 순 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꺾인 거예요 결국 뭐가 앞서 가냐 이거는 이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넷플로우가 상당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기관들의 움직임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플로우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금 형성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자 차트만 잠깐 가볍게 보자면 다음 장이요 이게 이제 오늘 거 파사이드 인베스터에서 매일 내주고 있는 아주 고맙게도 그런 유입 차트인데요 지금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게 종합이에요 그래서 쭉 해서 일종의 흑자 같은 거죠 계속 순 유입으로 가다가 돌아섰죠 이틀 돌아섰다가 다시 또 하루 들어왔다가 다시 또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제 FBD, 피델리티 것도 나가고 있고 아크 것도 나가고 있고 GBTC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유출세가 다시 순 유출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ETF에서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9고렬 연속으로 들어와서 기세가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거는 이제 미국 ETF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지금 조금 미진했는데 어찌됐든 9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11개의 비트코인 E2 주체들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락의 IT가 1.4%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1.35% 그래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예정됐던 수순이긴 한데 그레이스케일은 이게 자기들 거에서 유출이 계속되는데 딱히 이거를 고치거나 좀 유입이 들어오게끔 뭔가 조정을 할 생각은 없나봐요 이게 계속해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ETF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금융 상품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블랙락이나 피델리티의 브랜드 파워를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레이스케일이 반전시킬 거리를 찾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차별화를 둬야죠 비트코인 ETF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다른 알트코인 암호화폐 또 ETF가 나오기를 계속해서 로비를 해서 먼저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금융 상품들로 이제 더 히트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야죠 블랙락이랑 피델리티가 결국 계속해서 더미넌트를 유지할 겁니다 지금은 뭐 피델리티의 FBTC는 3위 정도이지만 결국엔 그레이스케일을 뛰어넘을 걸로 지금 백군종 이사께서는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GBTC에서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면 저는 궁금한 게 그 자금들이 정말 그냥 매도만 치고 현금 보유하고 이게 아니고 딴 데로 돌 거 아닙니까 그 자금들이 재유입되거나 사이클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이제 파악이 안 되나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서베이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온체인이나 뭐 이런 어떤 트랙킹을 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레이스케일에 묶여있던 자금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죠 오랫동안 트레스 트러스트 신탁 계좌에 묶여 있었던 자금이지 않습니까 길게는 2년 3년 동안 그러다가 ETF로 전환되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일단 시장에서 엑시트하는 거라고 봐야죠 수익 실현이다? 수익 실현이죠 그래서 저게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냐면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금이 다 빠져나갔다면은 훨씬 더 급격하게 자금이 유출됐겠죠 근데 일단은 택스 리포트 할 것도 너무 많고 뭐냐면은 GBTC는 파는 순간 바로 양도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GBTC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 아무래도 고래드릴 거 아닙니까 좀 이제 돈 있으신 분들 그들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운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왜냐면은 가격이 아직 사이클 고점이 아닌데 3년 기다린 거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이제 낙업 풀렸다고 바로 팔고 세금 내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이왕 세금 낼 거 확실히 고점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GBT 아직도 묶여 있었던 물량 시작한 물량이 아직도 대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GBT에 묶여 있는 저 28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존의 신탁펀드를 통해서 들어왔던 분들 이분들은 그러면 비트코인을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신탁부터 들어왔겠죠? 신탁펀드 시절부터 그러면 좀 더 고점이 훨씬 높게 형성될 거라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홀드하고 있다 아크 같은 아크인베스트 같은 곳이 이제 팔고 나간 대표적인 ETF 승인되자마자 한 1월경 1월 말경에 아마 다 정리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포지션이 자주 바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펀드지만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회사라기보다는 테마는 같지만 종목은 굉장히 자주 바뀌는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것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하는 회사로 굉장히 액티브한 펀드를 운영하는 곳이다 액티브 펀드 맞습니다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서 패시브 액티브 액티브 중에서도 회전률이 높은 펀드에 속합니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게 그래서 저렇게 GBTC를 팔고 그런 거는 이제 엑시트했다기보다는 다른 걸로 바뀌었겠죠 그러다가 비트코인 ETF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 섞여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마 미국 비트코인 ETF가 이제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거래일로 따지면 아마 더 압축적으로 한 4개월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입지전적인 전력을 쌓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음 장에 또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요거 다음 장 요거는 이제 유입 상황을 그래프로 단순하게 본 것이고요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 요건데 요게 이제 조금 요새 회자가 됐던 금과의 비교 금이 이 150억 달러의 유입액을 달성하는 데 5년 걸렸는데 비트코인은 5개월 걸렸다 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금 ETF와 비트코인 ETF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이 비트코인인데 앞으로는 어떤 트래킹을 할 것이냐 금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냐 뭐 항상 우리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까지 간다 요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추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금이 처음에 ETF가 나왔을 때 상황을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가 처음 나왔을 때 1월달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201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금 ETF가 나왔던 게 2008년 뉴욕금융위기 위기에서 벗어나서 양적 완화가 급격하게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중에 금 ETF가 나온 겁니다 금융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되게 큰 위기를 한번 겪고 다시 리바이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높았던 거거든요 금이라는 게 선물 시장에서만 거의 운용이 됐었고 페이퍼 골드는 ETF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금에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하기 어려웠죠 근데 그게 금 ETF가 나오면서 많이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금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유입액이 가파르게 늘고 블랙락 같은 거는 1억 달러를 가장 단기간에 돌파한 최초의 ETF도 됐고 이런 것들이 뭘 시사하는 거냐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굉장히 트렌드와 정말 핫한 트렌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명품 소비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유명한 진짜 잘 나가는 명품은 줄을 서고라도 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에르메스 벌킨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진짜 줄서도 못 사요 저는 그거 헐리우드 스타들만 쓰는 건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사람들을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제가 2008년 2009년 대학교 다닐 때도 1년 동안 기다려도 연락이 한 번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는 사람 옆에 두셨어요? 네네네 제 옆에 있었거든요 멋있다 저한테 밥 잘 사주던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벌킨백을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요? 하나 더 산다고 주문해놨는데 1년 기다렸다 이런 얘기 자주 해주셨거든요 친하게 지내셨죠? 네 지금은 안 보긴 하는데 그땐 친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거죠 비트코인 ETF도 뭐가 아무튼 유행할지를 자기 기관 투자를 입장해서 명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겠죠 투자 상품 중에 지금 투자 상품의 소비를 이끄는 계층이 누구냐 누굴까요? 뭐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MZ MZ들이 투자 상품을 소비한다? 그렇죠 이제 분야가 다르죠 연금 같은 연기금 같은 게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자들이 관심 가지는 분야고 MZ 세대는 아무래도 새로운 먹거리 신흥 자산에 관심이 많겠죠 소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불경기잖아요 불황이에요 지금 누가 뭐래도 왜냐하면 라면 같은 게 잘 팔리고 삼양 주가 같은 게 신고가 형성하고 가잖아요 소주 잘 팔리고 그러면 불황이라고 불황입니다 그 불황에서 지금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MZ 세대예요 저가 소비, 중저가 소비, 가성비 소비를 이들이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잘 나가는 거거든요 삼양 불닭볶음면 같은 거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은 뭐냐면 지금 연금 상품도 증권사에서 엄청 팔리거든요 그거 다 MZ 세대한테 세일해서 지금 팔리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한테 원래 하던 사람들한테 이런 거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불경기죠? 금리도 높죠? 여러분들 어디 투자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연기금 준비하셔서 노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문자 엄청 보냅니다 저희 같은 3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한테 그래서 비트코인이 MZ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거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TF가 그렇게 지금 불틸나게 잘 팔리는 거는 지금 이 트렌드를 정확히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굉장히 트렌디한 자산으로서 각광받는 타이밍에 아주 절묘하게 2024년 1월부터 딱 들어왔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아쉬운 건 얼마 전에 백훈정 이사께서 본인 SNS에 올린 게 있는데 무슨 졸업식이었어요 큰 스타디움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거기에 축사를 하러 온 유명한 교수님 이런 분이었나 봐요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데 야유를 하는 장면 제가 나중에 녹화번에는 삽입을 할 텐데 아직은 그래도 슈퍼MZ들한테는 아직 많이 퍼지진 않았나 봐요 제가 그때 트위터에 쓴 내용은 졸업식 때 가장 자부심이 자존감이 높은 시기인 것 같아서 아마 비트코인 첫 단계 뭐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자 여기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시 ETF 미국을 떠나서 홍콩으로 가보는데 홍콩 상황이 이제 뉴스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귀엽고 찾아서 한번 가져왔다가 소소밸류 거예요 이게 첫날에 저렇게 이제 초록색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나머지는 서서히 이제 중간을 다 찾아가고 맨 밑에 있는 게 유입 수준의 그래프인 것 같은데 맨 오른쪽이 이제 최신이고 오늘 자겠죠? 거의 없네요 지금 그러면은 홍콩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홍콩은 제가 주간으로 트래킹을 해서 많은 뉴스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잘 아는데 몇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일단 이더리움 ETF가 스테이킹 기능에 담길 거로 보입니다 홍콩에서? 홍콩에서 홍콩이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스테이킹 기능이 들어온다 연내에 이게 지금 거의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 ETF도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홍콩에서 굉장히 미국하고의 차별화를 완벽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선제 공격하는 걸 참 좋아하는군요 홍콩이 그렇죠 그리고 홍콩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라이센스죠? VASP 바스프 라이센스를 13개인가 14개 기관에 지금 배부를 했어요 새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원래 3개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홍콩에서 VASP 없이 운영하던 거래소들은 다 철수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OKX가 전세계 2위 거래소죠 VASP 라이센스를 신청을 해놨었는데 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비트 거래소 선물 거래소 기준으로는 전세계 1, 2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철회를 했습니다 왜 철회를 했냐 이들이 그냥 VASP 라이센스 신청해놨으면 따면 되지 근데 중국인들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고객으로 명확한 조건이 중국인 고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국적이 중국인 사람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 없어야 됩니까? 그 거래소 고객 중에 중국인 고객이 없어야 돼요 차이니스 PR이라는 국적이 없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 홍콩인데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거래소는 철회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는요 아직도 우리가 미국 ETF 지금 잔뜩 얘기하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의 입김이 엄청나게 셉니다 전통적으로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중국인들이 이제 다 음지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거래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 바이낸스, OKX 뭐 이런 거래소들도요 다 VP에 써서 들어온 중국인들이 많고요 과반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아직도 감추고 있긴 하지만 VP에 써서 그리고 이제 페이크 아이디로 국적 감추고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고래들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낸 분들 정말 돈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홍콩 ETF 시장은 저는 지금은 굉장히 슬로우하지만 아직까지 더 커나가는 거는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인식의 변화잖아요 인식의 변화 미국도 지금 성인 남성이 전체 미국 인구 중에 4분의 1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ETF가 나오니까 기관들이 주워 잡는 거죠 그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홍콩은 아직까지 그런 트렌드가 안 온 것일 뿐이고 미국처럼 많은 인구가 중국 플러스 홍콩입니다 많은 인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드러나면 이제 ETF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도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하면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홍콩도 다녀오긴 했지만 홍콩에 저희가 아는 전문가분이 한 분 살고 계세요 정성문 센터장님 정성문 센터장님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2부가 곧 나가거든요 거기 내용이 담긴 거를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홍콩에서 생각하는 중국 정부의 이제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을 향한 관심도와 이제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콩 특히 이제 금융가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인식이 어떨지 한번 기다려달라 예고편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바이비트 얘기하신 김에 보아추윤님께서 이 바이비트에서 중국 사람 가입을 허용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반대로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요 바이비트가 중국인 고객들을 받기 위해서 바스포 라이센스를 처리한 겁니다 그 뜻은 그냥 홍콩에 진입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글로벌로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대로 가겠다 이거는 공식 자료가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해서 나왔는데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는 걸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중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아니라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만 받는다 일단은 그것도 원래 안 됐었어요 그럼 vpn 써서 중국분들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가려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국인들에 대한 문을 더 열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홍콩은 포기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문호는 바이비트 스스로는 정책을 바꿨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중국 자본 친화적으로 바이비트가 변경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입김이나 생각 이런 게 담긴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이제 수요를 보는 거죠 중국인들이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어 왜 안 되냐 뭐 이런 거 나 바이비트 만약에 중국인 받아주면은 나 가입해가지고 얼마 거래할 거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른 얘기죠 홍콩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게 일종의 나가리가 된 상태에서 굳이 중국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중국 사람들 그냥 다 모을게 라고 선언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자 앞에서 뉴스 보다가 시간 다 까먹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